다음 뉴스입니다. 오늘 오후 2시쯤 여수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3명을 타온 태운 47톤급 선박이 좌초됐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수심이 나자 선박 접근이 어렵자 만조 시간을 기다린 후 승선원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. 여수 해경은 사고 선박이 빠른 조류에 휘말려 저수심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여수 해경은 수심이 나자 선박이 좌초됐습니다.